인재와 양구군 경계인 대암산 용릎은 남한 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생태지리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1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지만 육지화가 빠르게 진행돼 소멸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늪지대 수량을 회복하면서 건강한 습지 보존과 유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지대, 해발 1300m 대암산 능선에 있는 국내 유일 고층습원인 용릎입니다. 1.3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1180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습지 생태 연구와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군부대 주둔 등으로 늪의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육지화가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육지화가 가속화되던 대암산 용루패 수위가 높아지면서 늪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관측정기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용루패 평균 지하 수위는 재작년까지 낮아지다가 작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측지점 4곳 중 3곳의 지하 수위가 평균 11cm가량 상승했습니다. 수량이 늘어 늪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탄층이 저유량이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고층 습원의 모습을 차츰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방로 배수로 정비와 이 탄층 소실을 막는 물마귀 설치가 효과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육루피 습지의 역할을 되찾으면서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습지 인근 군부대 시설 이전 작업도 완료돼 육루피 건강이 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태 보건 사업은 생태 습지 및 수목 이식 등 자생 정도를 수목을 이식하여서 대암산 육루프 습지를 더욱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육루프는 오는 5월 중순부터 하루 250명에 한해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원입니다.